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과거 한 10년 전에 제가 경험했던 한 가지 사례를 가지고 사람이 유연해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칠리아는 아마 여러분들에게 마피아로 많이 알려졌지만 상당히 정겨운 곳입니다 남북으로 이탈리아가 굉장히 길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북부와 그리고 남부의 그런 풍광이라든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같은 부분이 굉장히 많이 다르죠 12년 전에 제가 시칠리아의 아주 휴양 도시인 타로미나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타로미나는 지중해가 아주 잘 보이는 상당히 산지 지역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 당시는 해적들의 수탈이 심했기 때문에 이탈리아를 방문해 보시면 대부분 사람들의 거주지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지역의 위치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타로미나에는 아주 고대 유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유적들 가운데서도 고대 그리스 극장은 아마 시칠리아에서 규모가 가장 큰 여전히 보존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좌석에 앉으면 저 멀리 아주 유명한 그 에트나 산뿐만 아니고 지중해가 내려다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자주 열리는 연주회를 고대 그리스 극장에서 감상을 합니다 제가 그곳을 방문했을 때도 저 역시 이런 기회가 앞으로 흔치 않을 테니까 고대 그리스 극장에서 음악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겠다 그렇게 해서 방문하게 됩니다 제 옆에는 아마 이탈리아의 시골에서 처음으로 타로미나라는 휴양지를 방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마 제 생각에는 나이가 한 70대 후반이나 80줄에 들어서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 노인이 그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옆에는 독일인 또 다른 유럽에서 온 여행객 또 미국에서 온 여행객 이런 분들이 막 뒤섞어 앉아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눈총도 주고 또 같은 마을에서 온 젊은 분들이 할머니한테 담배를 피우지 말도록 그렇게 권하고 결국 마지막까지 계속 담배를 피우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고 주변에는 어둠이 깔렸고 저 멀리 지중해에 오가는 아주 더문 배들의 불빛이 보이고 아주 아름다운 상황에서 계속 독한 담배를 피우면 주변 사람들이 얼마만큼 곤혹스러워 하겠냐는 이야기죠 저는 그 장소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사람이 이렇게 고집불통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 많은 그런 경험들이 다 사라졌고 없어졌지만 지금도 가끔 가다가 그 타로미나의 고대 그리스 극장에서 만났던 담배 피우는 나이가 드신 할머니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확고한 그런 원칙을 갖게 되면 정말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가장으로 살아가면서 또 아이들이 성장하고 또 아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또 아이들이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 또 아버지와 딸 사이, 또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서 아주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원칙이나 가치 같은 것은 변경하거나 변화시켜서는 되지 않겠지만 나머지 것은 시대 변화에 따라서 자식이 자신을 계속 부드럽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래 직장에서도 이렇게 꼰대라는 그런 별로 유쾌하지 않은 단어나 용어가 유행하는 것도 세상 변화와 무관하게 자기 자신의 삶의 원칙이라든지 타인들에게 강제하거나 강요하거나 떠맡기는 그런 어른들을 두고 꼰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죠 나라를 이끄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책이라든지 제도 같은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시행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항상 고쳐갈 수 있는 그런 부드러움과 시위적절함과 또 변화에 대한 적응성과 변통성 같은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경고하거나 또 완고하거나 고집불평 상태가 되면은 그 피해라는 것이 고스란히 주변 사람들이 다 나누어서 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 법이 참 드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요 근래 한국 사회를 보면서도 오래전에 만났던 타우르미나의 고대 그리스 극장에서 만났던 그 고집 센 할머니가 자주 떠오르게 됩니다 제 자신을 위한 권면일 수도 있고 같은 시대에 나이가 들어가는 분들을 위한 권면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부드러워지시고 유연해지시고 내가 털릴 수도 있다 잘못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세상사를 대하면은 항상 존경받고 또 환대받는 그런 어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자기경영 특강에서는 유연성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